장흥의 바다 바다가 바라다 보이는 조용한 어천 마을에 새로운 창작의 산실을 마련한 한승호 씨를 한 제자가 찾았다. 30대 소설가 지망생인 김경옥 씨. 순천무랑 모임의 회원인 김경옥 씨는 두 달 전부터 한승호 씨에게서 소설 작법을 배우고 있다. 와 예쁘다. 수희님 계시나? 수희님! 순천 경옥이 왔어요. 이거 수희님이 다 바꾸셨어요? 아니, 집사람이 다 심어놓고 갔는데 이제 금방 추워지니까 얼음 덮어야 되는데. 저거 수희님 작품이에요. 돌 무덤. 저거? 저거 돌 무덤이 아니라 돌 탑이지. 아, 너무 예쁘다. 여기 이거 이제 고락을 치다 보면 돌이 나오면 모으고 모으고 하는데 저걸 땅에다 묻기도 그렇고 버리기도 그렇잖아. 그러니까 저걸 하나씩 쌓았지. 수희님 장작 패셔요? 그럼. 한 번 패보세요. 패봐? 요거 나무도 결이 있어. 결 따라 패야 되지. 한 번에 되는군요. 이렇게. 16년 만에 고향 땅에 다시 뿌리를 내린 한승원씨. 그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고향 정취에 흠뻑 빠져 있다. 선생님 저 현판 선생님 있으셨어요? 이거 해산 토굴이야. 그럼 제가 일로 들어가면? 해산 토굴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신비스럽겠네요. 누가 이렇게 갖고 왔어? 제가요 선생님. 해산 토굴. 바다와 산을 접하고 있는 그의 새치필실에 썩 잘 어울리는 이름이다. 저 앞으로 목 내밀고 발 뻗고 날아가면 한같이 생겼잖아. 등량도와 고흥반도 그리고 소록도를 품에 안고 있는 고향 앞바다. 한승원씨가 이곳에 새치필실을 마련한 건 그 고향 바다를 한눈에 바라보기 위해서다. 잘 정돈된 서재 구석구석엔 한승원씨의 창작의 편린들이 쌓여 있다. 고향으로 치면 비닐 같은 거예요. 비닐. 이게 도면이의 소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네. 이렇게 해서 놔두면 머릿속에서 자꾸 뒹굴다 보면 그 이야기에 코도 생기고 눈도 생기고 입도 생기고 손발도 생기고 털도 나고 다리도 생기고 그렇게 돼. 이렇게 그래서 할 때마다 이야기에 싹이 나오면 이렇게 해서 붙여놓는 거야. 제일 처음에 이걸 붙여놓는 거야. 그 싹이 자라고 열매를 맺어 우리 앞에 선보여졌던 한승원씨의 작품들. 그의 작품엔 늘 바다가 등장한다. 험난한 역사 속에 고통받는 객가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삐뚤어진 가족사로 힘겨워하는 바닷사람들의 이야기. 그가 지난해 편엔 장편소설 아버지를 위하여도 바닷사람인 아버지와 연극인이 나. 그리고 변호사이자 사업가인 아들과 나를 쫓아 연극을 하는 손자. 이렇게 사대에 걸친 아버지와 아들 간의 갈등을 담고 있다. 한승원씨는 집대에 있는 자그마한 동산을 오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들력의 빈 꽃들도 만날 수 있고 점도 넓고 먼 바다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가 장터미널에서 가장 근거리에 있는 바다. 그런데 이 바다도 등장만 바다거든요. 우리 고향 동네 앞에서 보는 바다나 이 바다랑 똑같은데. 이곳 율산마을은 한승원씨의 고향마을은 아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보이는 바다는 그의 고향마을의 앞바다와 연이어 있다. 결국은 나는 어떤 나나름대로의 자괴감이 있는데 그 어떤 글감이 생기면 어떤 그 진국만으로 해서 글을 쓴 게 아니고 독자들 모르게 슬쩍슬쩍 물을 좀 타가지고 팔아먹지 않았는가. 그러한 자괴감에 늘 시달려왔는데. 그건 너무나. 그래서 원점으로 데려와서 나를 재건설하겠다는. 그러니까 외도를 하지 않고 글만 쓰겠다는. 그런데. 그의 고향행은 글쓰기의 새로운 도전인 셈이다. 하지만 고향이 내려온 지 2개월. 그는 서울에서보다 더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를 찾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노릇. 이 마을 사람들 노릇해야 하니까. 아이고 이렇게. 이렇게 불러주셔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글쓰기를 잠시 한큰으로 미뤄둬야 하지만. 그래도 이런 모임에 빠지지 않는 한승원시다. 장흥을 대표하는 문인으로서 그가 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오늘 모임은 별곡 문학동인. 한승원씨의 선후배들로 구성된 고향마을의 문인들이다. 그래서 우리 한승원 선배님하고. 이쪽은 선배님이 우리 장 주신다. 그러면 그냥 대난한 대로 장을 생각을 해요. 참. 그런 분들이 그 한 고향에서 두 분이나 나올 수가 있냐. 그렇게 뭐다 하시고. 한승원씨의 귀향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따뜻이 맞이해주는 고향 사람들이 더없이 고마우면서도. 마음 한켠은 그동안 자주 찾지 못했던 죄스러움도 자리한다. 재미있어요. 그 작품들. 이 선행들 작품을. 전에는 어떤 그 삶의 현장으로서의 그 아픈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그렸는데. 한승원씨의 작품 속의 주인공들은 늘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다. 그들에게 바다는 아픔과 고통을 안겨주는 처절한 삶의 현장이기도 하지만. 어머니의 자궁처럼 모든 것을 감싸는 마음의 고향이기도 하다. 기울어져 가지 않을까. 선생님. 그토록 바다에 집착하시는 어떤 매력이나 이유가 있으세요? 내가 태어난 곳이 바다 가운데 섬이고 그렇기 때문에 바다하고 인연을 맺었던 그런 것으로 말미암은 자기 고향 확인하기. 뭐냐면 자기 삶의 어떤 원형일 근원 확인하기. 네. 그런 것에. 아버지를 위하여의 주인공도 바다를 삶의 근원으로 삼고 있다. 내 원형일 수도 있다. 여기까지 32km 정도 되잖아요. 거기 걸어서 오다가 여기가 밀물이 들어있으면 한승훈 씨 어린 시절엔 섬이었던 고향마을 덕도. 덕도로 이어지는 이 길은 한승훈 씨의 추억이 배어있는 곳이다. 이렇다 할 교통편이 없게 됐지만 집안 형편이 넉넉치 않았던 중학교 시절 주말이면 장흥읍에서 고향마을 덕도까지 32km 되는 길을 걸어다니곤 했다. 그리고 전주 하나에서 하나 사이로 가면 몇 걸음에 가느냐. 행벌을 세셨어요? 행벌을 한 걸음 한 걸음 세고 50m 사이인데 그때 걸음으로는 이런 일곱 걸음에 걸리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걸어다니고 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완전히 막혀가지고 이건 저수지가 됐잖아요. 저수지인데 옛날에는 바닷물이 이렇게 그 시절과는 많은 것이 달라졌다. 고향마을도 이젠 육지와 이어져 있다. 하지만 아직 이곳엔 그의 생가가 남아있다. 마을 꼭대기에 그의 집이 있다. 그 시절엔 빨리 가족들을 보고 싶은 마음에 한다름에 오르든 길이었다. 여기 들어오면 이제 땀이 후출근하게 졌지. 여기서 돌아와서 이렇게 막 들어가면서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어메! 그러고 들어오지. 맨발로 뛰어나와서 우리 어머니 하는 말이 꼭 그래. 왔다 갔다 내 집이 이 밤중에 뭔 일이라냐고 그런다. 그가 어린 시절에 살았던 그 모습 그대로다. 그래서인지 이곳에 오면 옛 생각이 간절해진다. 이런 건 군에서 생각보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군 차원에서. 근데 물 맛이 굉장히 좋다고. 온 동네 사람들. 그 여름철이면 전부 다 다. 이곳 먹으면 감수성이 발달해가지고. 소스를 잡는다고. 잘 되나? 많이 먹고 가야 되겠네요. 그래야. 아주 천불이. 그리고 또 이제 여름철에 보면 여기서 잠을 자잖아. 잠을 자면 꼭 실로폰 소리가 나. 밤에 물 떨어지는 소리가. 그러니까 19, 21살 된에 나는 진학을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때 아버지께서 교통사고로 오른쪽 다리가 불편하셨는데 그래서 아버지의 생각은 한사코 소설 쓰는 걸 반대하셨지. 그리고 굉장히 엄하셨고. 늘 엄하셨던 아버지. 하지만 어느 날 교통사고로 경제권을 잃고 권위마저 잃어버렸다. 그 아버지와는 다른 아버지의 모습을 가지려고 노력했던 한승원. 바로 그런 아버지의 자리를 화두로 삼고서 쓴 작품이 아버지를 위하여다. 어떤 그 아버지를 위하여 혹은 그 전에 또 아버지와 아들 이 와 같은 또 동학제에서 어떤 아버지 찾기와 아버지 극복하기 문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어떤 역사의 발전의 축을 아버지 찾기와 아버지 극복하기 하기라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게 되지 않았나.